영유아 전문 출판사 블루래빗입니다. 이번 전시회에는 엄마의 홈스쿨링을 도와주는 유아홈교과서 수학개념잡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수학개념잡기는 이렇게 책 한 권 안에 교재와 교부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머니들이 집에서 유아들을 가르치실 때 쉽고 편안하게 좀 더 쉽게 수학의 개념을 설명하실 수 있는 교재입니다. 서로 길이가 다른 수 막대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길이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교재입니다. 수학하면 아이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교재를 통해서 집에서 수학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어머니는 쉽고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총 5종의 교부가 먼저 나와 있고요. 다음에는 저희가 부서류로 비교놀이와 공간규칙놀이 그리고 10권의 수학동화가 출시될 예정입니다. 다음 전시회에도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뵐 테니까요. 많은 기대 가지고 찾아주세요.